어버이날인 오늘 사교집단 신천지 피해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출한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회원 10여 명은 여의도 민주당 사업에서 사이비 종교 문제는 종교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사회적인 문제라며 문재인 후보가 적폐 청산 대상의 하나인 사이비 종교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피아는 집회 후 종교실명제 시행과 사기포교 금지, 사이비 종교 피해보상법 제정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